슬슬슬기랑 아야이가 났네 아야이가 흥흥흥 다 나이가 났네 왜 왔던가 왜 왔던가 울리고 갈비를 왜 아야이가 흥흥흥 헌척 아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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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왜 이랬으니 정말 아름다웠어 당신은 왜 이랬으니 너무 아름다웠어 당신은 왜 이랬으니 정말 아름다웠어 저는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동창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단 선배님들과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후배님들 노고스피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침착과 성공적인 2020년에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